해외 고수익 보장이라는 취업 광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역회사라는 말만 믿고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열흘 넘게 감금돼 있던 20대가 극적으로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해외 취업 고수익 보장. 인터넷을 보면 쉽게 검색되는 문구입니다. 29살 장씨도 이 문구를 보고 지난달 16일 중국 연길로 일하러 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외 무역회사라며 항공권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업체는 무역회사라던 광고와는 달리 대포통장 한 개당 40만 원을 줄 테니 대포통장 모집을 요구했습니다. 장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를 감금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씨는 감금 열흘 만에 크리스마스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제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전화 후 장씨는 통화를 이어가기 어렵자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그 아이디로 다시 대화를 시도했고 장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카페나 사우나 식당 등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주변 상황을 젖어보니까 중국 연사한테 그런 내용을 계속 실시간으로 통보를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710km 있는 연길까지 출장을 가서 이틀 뒤에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된 거죠. 신고 2일 뒤 장소를 특정한 경찰은 중국 공항과 공조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체포하고 장씨를 구출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등 외국에 취업 시 고수익 보장이라는 막연한 광고에 속지 말고 하는 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취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